안녕하세요 겐코 입니다.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듀벳이라는 박쥐 인데요. 한국만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똑같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죠. 얘는 위치는 보다시피 딱 여기입니다. 위치가 구구가 여기죠. 같은 위치지만 얘는 날아다니는 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간거에요. 그렇다고 구구랑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그 근처도 못가요. 어떻게 하느냐. 얘 버튼은 아까 말하는 제가 말한 베노나트랑 보통 웨어 애들 보다 더 멀리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. 모션만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립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려버려요. 확! 오랜만에 하는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힘듭니다. 확 올려야 되요. 팔을. 두 줄계만 해. 네. 이렇게 하는겁니다. 세일ificti 세일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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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되네 감사합니다.